가자, 죽이러 최선을 다해보지 방금 벌레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? 총원 불격!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효과적이네요 이 분실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 처리해볼까요? 인무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거예요 총원 불격! 총원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에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붙을 거다 잘 썰렸네 깔끔한 절단력인걸? 이 스며들 듯한 루피에 우선 세진을 만나뵙소 와! 성공했어! 보여? 개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이대로 남은 대상들도 전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보자 총원 불격! 당신이 더 이상 고향이 되네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이 작살인! 빛살의 집념일! 흠, 담겨있지. 선원들, 나를 보호해! 앞으로 강력한 공격이 다가올 것 같아. 미리 말을 해줬으니까, 목표하는 직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. 보자, 너.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. 종원,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.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붓을 거다! 공격 능력 평가? 양호! 허허, 제대로 꽂혔는데? 이 안에 담아주지! 유효타! 좋아, 계속도 좋아. 적들! 나를 보호해라! 제 1 사냥감이겠네요. 가서 끝장내줘. 내가 시범을 보이지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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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